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과학기술분야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작년보다 10% 늘어난 2조 원가량을 지원합니다. 미래부는 과학기술분야 R&D 예산 5조 678억 원 가운데 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6개 분야에 관한 2014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을 내일 심의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기초 연구사업에는 작년보다 2.7% 증가한 6,967억 원이 원천기술개발사업에는 작년보다 4.8% 늘어난 5,033억 원이 투입됩니다. 특히 한국형 발사체 달탐사 개발과 관련된 우주기술개발사업 예산은 3,179억 원으로 작년보다 50%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. 미래부는 기초 연구사업 중 리더 연구와 국제공동연구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 2천여 명이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유럽연구이사회 연구팀에 연간 40여 명의 국내 연구자를 보내 협력 연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기반 탐사업